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보령 머드 축제의 킬러 콘텐츠 대부분이 신체 접촉에 불가피해 코로나19 감염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이 나오자 온라인 축제로 대체하기로 한 겁니다. 온라인 상에서 펼쳐질 이번 23회 보령 머드 축제는 뜨거운 태양과 해변에서 직접 체험은 못하지만 간접 체험 콘텐츠를 개발했습니다. 축제장에 오지 않아도 충분히 축제에 참여해 즐거움과 만족을 느낄 수 있는 것이 이번 축제의 특징입니다. 응모를 통해 천명을 선정해 보령시에서 우편으로 보내주는 머드를 사용해 직접 동영상과 사진을 올려 함께 참여하는 축제를 준비했습니다. 또한 진강현실 체험과 공모형 콘텐츠를 통해 실제 체험객들이 보유한 사진과 영상 등을 활용해 리멤버 머드 페스티벌을 개최합니다. 아울러 유튜브 활용 콘텐츠로 유명 유튜버와 함께하는 머드 아바타 라이브 체험 등 집에서도 함께 만족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2022년 보령 머드 박람회 크리에이터 하수혜입니다. 보령이 생각보다 많은 관광지가 있는데 그곳이 보령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2022년 보령 머드 박람회가 다가올 때까지 제가 열심히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보령 머드 박람회 화이팅! 보령 머드 축제는 코로나19 재확산과 감염병을 대비해 온택트형 머드 콘텐츠 도입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축제와 대규모 행사의 방향성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온라인 축제는 새로운 시험이자 도전입니다. 온라인 공행과 축제 문화가 한 단계 높게 정착되도록 축제 준비에 반전을 다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시청자 여러분께서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올해 처음 온라인으로 개막을 앞둔 보령 머드 축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풍성하고 이색적인 프로그램들로 개막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CNB 뉴스 김조혁입니다.